오늘은 천우신조의 해전, 명량해전의 영상을 같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597년 8월, 외군은 조선을 재차 침공하여 정유재란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전에 대해 무식한 왕 선조와 조정은 이순신에게 바다에 나가 외적을 대항해 싸우라고 명령하지만 모든 일에 철두철미한 이순신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불가하옵니다. 전하 이를 괘씸하게 여긴 선조와 조정 대신들은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파직시키고 하옥시킨 후 심하게 고문했습니다. 이순신이 짐을 능멸하는 도다 그들은 나라의 미래엔 아란 곳 없이 권력유지에만 관심이 있어 구국의 영웅 이순신을 모질게 고문했습니다. 임진왜란 때의 패인 중 하나였던 보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바닷길을 뚫어야 함을 간파한 외군은 7천량 해전에서 원균의 조선수군을 괴멸시킵니다. 그리고 외군은 남원 전주를 격파하고 다시 한양을 점령하기 위해 파죽지세로 올라오고 외의 수군은 330척의 함대를 이끌고 요요히 남해를 돌아 한양으로 진격하기 위해 서해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우리 민족을 도우셔서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을 살려주셔서 백의 종군하게 하셨습니다. 이궁 미안하오 다시 나라를 위해 싸워주시오 이순신 장군은 전라남도를 돌면서 군량미를 확보하고 조선수군을 재건하였습니다. 이 길을 이순신 백의 종군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보성군에 등량면이 있는데 이 이름의 기원은 이순신 장군이 이곳에서 많은 군량미를 얻었다 하여 지어진 이름입니다. 다행히 7천량 해전 직전에 12척의 배를 이끌고 부대를 이탈해 도망나온 배설 장군이 배를 온전히 보존하고 있었기에 이순신은 이 배를 접수하여 명량해전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명량해전은 배설을 외군과 내통한 나쁜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으나 본 유튜버가 보기엔 7천량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심약한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PTSD라고 합니다. 저는 7천량해전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서워요. 하지만 겁이 많은 배설은 명량해전을 앞두고 결국 도망쳤다고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기록되어 있고 후에 붙잡혀 참수됩니다. 나는 외군이 무조어요. 나중에 전라우수사 김옥추의 전함 한 척이 추가되어 명량해전 당일에는 열세척으로 전투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에 무식한 선조임금은 수군을 폐지하여 권율 장군의 육군에 편입시키려고 하였으나 이순신은 장교를 올려 왕을 설득합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열두척이 남아있나이다.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싸운다면 능히 대족할 수 있사옵니다. 비록 전선의 수는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없인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외군을 유인하기 위해 진도의 벽파진에 주둔 중인 외의 수군 소함대를 격파합니다. 일본 수군은 이때 조선 수군의 배가 모두 열세척임을 알고 조선 수군을 가볍게 보고 명량의 지역문으로 스스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조세임군 와 겨우 열세척이다 데스 그리고 명량대척 직전일인 10월 24일 음력 9월 15일 이순신 장군은 장병들을 모아놓고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하였고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오늘의 우리를 두고 잃은 말이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우리 민족을 위해 하늘이 보낸 분인 증거는 그날 밤 잠을 잘 때 꿈의 신인이 나타나 외군을 이기는 방법과 지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난중일기 9월 15일 기록을 보겠습니다. 바로 명량해전 바로 전날 밤의 꿈입니다. 꿈의 신령스러운 분이 나타나 이렇게 진을 치고 저렇게 군사를 배치하면 크게 이길 수 있고 달리하면 질 것이라고 했다. 오래전 난중일기를 읽을 때 감동받았던 것은 마치 성경을 읽는 것처럼 신의 지시를 받아 전쟁을 이긴 기록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제가 볼 때도 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겨우 열세척으로 외선 300여척을 상대한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미 겁나 부러 내일이 장산날이구마이 일본함대 사령관은 도도 다카도라였습니다. 그는 이순신을 두려워했지만 7천량 해전 이후 자신감이 생겨 이순신과 정면대결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이겼다데스 또 이길거다데스 그들이 승리를 자신한 데는 선봉대장 구루시마 미치후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곡 후바다의 해적 출신인데 명량바다 같은 급류에 수십년간 단련된 장수였습니다. 이정도 물사라 왔다시 우습다데스요 이순신의 대장선은 홀로 울떨먹으로 나가 적의 선두함선 3,4척을 부수고 구루시마가 이끄는 외선의 선봉대들과 무려 40여분간 혼자 사투를 벌였습니다. 이 그림은 일본에서 명량해전 상황을 그린 그림인데 배의 맨 위에 이순신 장군의 이자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외군과 맞붙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12척의 아군 함선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찍이서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어메 겁나 부러 우리도 싸우러 가야 하는 거 아녀? 이순신과 조선군들의 결사항전에 두려움을 느낀 외군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이순신은 초유기를 올려 다른 배들을 불렀습니다. 이런 와중에 안위와 김응함의 배가 대장선을 돕기 위해 가까이 오자 외선들은 일제히 안위의 배에 달라붙었습니다. 이쪽 배가 좀 만만하다 데스! 안위의 배가 위험에 처하자 조선수군 함선들이 달려와 화포를 발사해 안위의 배를 공격하던 외선을 깨뜨리니 외선들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물에 빠진 적장 구루시마를 끌어올려 목을 베어 나무에 달아올리니 조선군은 사기가 충천해지고 외군은 전의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구루시마 이긴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마침 물살이 바뀌어 우리 군에게 유리해지게 되었고 조선수군은 물살의 힘과 함께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후퇴대수요! 하야쿠 후퇴대수! 특히 우리 전함의 견고함을 이용한 당파전술로 적선들을 들이받자 일본 군함은 도망치다가 서로 부딪히고 전복되어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언덕 위에서 이 모습을 보던 백성들은 만세를 불렀고 적들의 사기는 떨어져서 꽁무니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놓치면 안되지라! 이 과정에서 외군 총사령관 도도 다카토라는 부상을 당했고 후퇴를 명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야쿠 후퇴다! 분하다데스! 이때 침몰된 외선은 30여 척이었고 92척도 반파되어 전투기능을 상실했으며 죽은 병사의 수는 무려 8천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전투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외군은 시곡구에서 온 구루시마의 수군들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물에 빠져 죽은 채 얼마 후 진도군 고군면 바닷가에 물살에 쓸려 올라왔다고 합니다. 비록 적군이지만 마음씨 착한 조선 백성들은 그 시체들을 거두어 양지바른 곳에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약 100에서 129 정도의 외군 시체를 정성껏 묻어주니 이 산의 이름은 외군에게 덕을 베풀었다 하여 외덕산이라고 합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이곳을 방문해 참배하며 진도 사람들의 따뜻한 온정에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명량해전 이후 이순신 장군은 작전상 후퇴하여 전라도와 충청도 해안을 돌며 부족해진 화살이나 폭약, 군량미 등을 보충하였고 겨울이 되기까지 시간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물살과 바람이 거세 외군이 배를 통해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명량에서 어이없이 패한 외군은 생각해보니 분하다 싶었는지 다시 쳐들어왔는데 조선군이 보이지 않자 진도에 상륙해 조선인들을 많이 살륙했다고 합니다. 진도에서는 그때 외군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묻었는데 지금도 매년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진도군 고군면 내살리에 있는 진도의 외덕산과 정유재란 순절묘역 이 둘은 명량해전의 아픔을 아직까지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역사의 슬픈 현장입니다. 어쨌든 명량해전의 패배로 인해 외군은 해상로를 통한 한양 공략을 포기하게 되었고 결국 외군은 조선 공략의 뜻을 포기한 채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고래와 무리다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신 이순신 장군과 선조 여러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영상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명량해전 같은 대승을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